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진단이 우선이에요 조진수님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축구를 하다가 아픈 경우에는 그 원인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드릴 때는 축구화 리뷰하는 곳이니까 그 대개의 이유를 축구화로부터 찾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다리가 아프신 분들 발이든 어디든 아프신 분들은 그러한 문제가 축구화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먼저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의사들이 그걸 보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발목에 인대가 늘어났다 근육이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은 사진을 찍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하면 돼요 저처럼 워낙 오래 한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 이거는 며칠 햄스트링 터졌다 그러면 이거는 침 몇 번 맞으면 며칠 이게 견적이 나와요 내가 얼마 정도 한지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구나 벌써 2년 전에 허리가 완전히 나가서 병원에 갔더니 6개월 이상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는데 갔다 했더니 결국 그거더라고요 축구하다가 이제 방향전환 급격한 방향전환 막 스프린트 이런 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인조단지에서 이제 하니까 그게 누적에 돼 있어서 척추가 밀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5번 6번 척추가 안쪽으로 그거를 뺄 수는 있냐 바깥쪽으로 물론 이제 코어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물리치료를 받으면 나중에 빠져나오는데 뭐 어차피 축구를 계속하면 다시 밀려 들어갈 테니까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뭐 약은 없다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잠깐은 좋지만 뭐 별 볼일 없을 거다 운동을 하면 계속 그렇게 되니까 아프면 치료 지금 발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제일 좋은 거는 쉬는 거에요 쉬는 거고 그렇게 오랫동안 뭐가 계속 된다 그러면 어 쉬는 거고 아니면 아예 더 강하게 계속 운동하는 거에요 통증이 그냥 아예 저기 뭐지 그거 마비돼 버리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해요 실제로